먼저 트러블성,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, 지성피부에 추천드리는 선크림인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라타플랑의 미나리 진정 선크림이고요. 안에는 미나리 성분이 들어가져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이 미나리 자체가 피부에 진정이라든지, 또 트러블성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도 좀 번들거림 없이 피지가 더 막 들러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산뜻하고 가볍고, 근데 촉촉하게 발리는 선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형감 자체가 너무 약간 수분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가벼운데 건조하진 않을까 했지만 건조한 느낌은 없이 하루 종일 좀 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트러블성 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선크림을 쓰는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